탄탄동 사거리 만복전파사 문학동네에서 편했습니다. 완득이를 쓴 김여령 작가의 신작입니다. 순준의 가족이 살던 탄탄동 만복전파사에 새 건물을 짓게 되자 산속 별장으로 휴가 아닌 휴가를 떠나는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순준의 식구와 이웃들의 삶의 풍경이 푸짐하게 쪄낸 시루떡처럼 행복하게 만드는 동아신간입니다. 순준의 식구와 이웃들의 삶의 풍경이 푸짐하게 쪄낸 시루떡을 마신다. 순준의 식구와 이웃들의 삶의 풍경을 지혜하면서 순준의 식구와 이웃들의 삶의 풍경과 이웃들의 삶을 지혜하기 위해